그래서 파는, 이런 게 약간 그 느낌 같은데? 이거 약간 야끼소바. 아, 볶음면? 그리고 또 여기 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종류별로. 본인은 면 안 먹잖아요. 아니, 저는 하나를 다 못 먹어요, 컵라면.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 못 먹어요. 아, 여기는 약간 볶음면 이런 것도 맛있어. 그리고 아까 풍자가. 뭐야, 지금, 지금 저기 등으로 문 민 거예요? 네? 아, 진짜요? 아니, 자꾸 엉덩이가 차가워져서 보니까. 어머, 어머. 아까 너무 쫄아가지고. 아, 역시 꼬리가 있고. 아니, 언니가 엉덩이가 좀 이렇게. 애플입, 애플입. 애플입이라니. 애플입이라니. 귀신 본 것 같아. 아, 너무 열렸어, 진짜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왜 이러는 거야. 아, 울었어, 울었어. 아, 진짜.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가면 이렇게. 아, 또 또 또. 이게 왜 이러는 거야? 자동문이야. 제가 닫을게요, 제가 닫을게요, 난. 닫아도 열려, 어쩌면. 그리고. 스낵. 형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저는 이 정도면 되는데, 저는 이거랑 맥주. 이 정도면? 어? 이거랑 맥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. 아, 혼술하려고? 아, 타박 많이 나가네. 맥주를 좀 고를까요? 블루걸 여기 있네. 어, 여기다. 여기만 파는 술이잖아. 이게 뭐야? 블루걸. 약간 모이스처? 뭐 이런, 이런. 참 청소하고 좀 하해. 형제 약간 혼술하러 왔냐고. 왜, 왜, 왜. 아, 아. 드리가 있는데 왜 하나를 자꾸 산 거야? 경제는 단체생활을 많이 안 해봤나 봐. 누가 봐도 너가 두 개 들고 있으면 나만. 그거? 컵라면 사오라고 그랬지. 컵라면 아까 샀는데? 아니, 국물류를 안 산 것 같은데? 국물류를 산? 어,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솔티드, 솔티드. 어, 계란. 아, 이거 달걀이네. 어, 이건 맛있겠다. 살 안 찌는 거네. 소금도 살 안 쪄. 어, 이건 뭐지? 이거 왜 이렇게 크냐? 이거 뭐야? 공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거 사자. 뭔지 몰라도 사자. 아, 그만요, 여러분. 아니, 아니,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진짜. 아니, 열린 김에 무슨 몰라야겠다. 아니, 잠깐만. 열린 김에 또. 열린, 미안하니까. 엉덩이를 열고 열린 김에 산다. 엑스쿠즈 미, 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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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. 아임 씨. 매니 매니. 아임 코리안 헤비. 스몰. 저희 위합 엠티. 엠티. 엠티야. 아, 초코는 먹어야지. 얼핏 보면 편의점 사장님이 음식 채워놓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. 면발 맞이해서 이제. 특별한 날이라 없도록 이렇게. 나도 그렇게 봤어.